선택하여라 파일런트 비탄 못 참겠다 맛있잖아 참 턱벌레한테 죽고나면 아 돌 사일런트야 그건 유불이 아니라 돌이잖니 형 내가 알려줄까? 사일런트는 단검이나 석 둘 중에 하나로 덱 싸면 돼 알았지 알았어 수상할 정도로 슬자라린 제미니 블리트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닌닌 라방 나오는 시드 아루즈이 도넛 어 연막탄 연금 되게 잘 나오는데 뭔가 불안하네 잘 나와도 불안하고 잘 나오지 않아도 불안하고 어려 이거는 어차피 못쓰지 컥? 컥! 오 장화님도 장화님도 두번이다 어이츠 고후인 어이츠 고후인 아 해야겠지 아 해야겠지 자 잡을 스위치 사일로만 뭐요? 빵빵빵 대단원 대단원 아 대단원 땡기네 아 아 아 밀밀 대단원 망 길 왜 있다구냐 여기 왜 블리트 있는데 엘리트 전투 안하는 길이 없어 하이 도둑놈들 아 도둑놈들 전부가 다 빠지냐 도둑놈 가지 말라고 더브야 도와줘 쓰레기 쓰레기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걸음 아보카도 대단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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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부 전반에는 왜 자꾸 진짜 21대행은 21대행 손사는 전설이다 수미턱 2대행 손사는 전설이다 2대행 손사는 전설이다 2대행 손사는 전설이다 2대행 손사 어이겁네 어이겁네 못두어 벅벅 벨고 어류 깼어 시골 한풀 반사 한풀 있어요 6 깡룡이 잡겠네 와 스네골 아 엘리트에 맺었네 용하 피디님이 남긴 오케스트라 후기 트윗글 중 피아노 파트의 히우미 다이스키는 나기사도 절차를 쓸 것 같다고 함 박수를 참지 못하는 음 나기사 기립박수 매장 해체 대체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아 제발 파플 제발 탄탄탄탄탄탄탄 드래기 게임 드래기 게임 힝샷 힝샷 대단원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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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거 때림 어이겄네 어우 타격놈들 육강령은 잡을듯 쓰네고리라서 틴가네기 틴가네기 제발 저 마지막 두장에 탄풀이 있었으면 진짜 속 터졌다 이겼죠 아무것도 못하죠 찍 까비 이제 룬 피나옴 오홄한 의식해서 잔상이 더 낫지 않을까 까비 까비 내가 상자를 열 수 없다 이 말인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엘리트 엘리트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엘리트가 길 맞고 있네 암울한 전망 엘리트 妄 에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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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에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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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예시 놀림 발 쓰레기 이벤트 예시불략 이러면 좋지 내 귀신이 주공 주공 아싸 빙기다 리아카 아 연막탄 마셔서 빛을 수도 없고 어디갔네 어디갔네 아이씨 연막탄 꽤 싫어 여기서 연막탄 쓰면 될지도 여기서 연막탄 쓰면 될지도 바로마 생 longer 보광 들거야 아 여기가 아 이거 좀 쟨 죽이고 가야겠다 엘리트 엘리트 힘들듯 제일 쉬운 게 칼치책이었는데 방금 나왔으니까 아 미친 표준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법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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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수하십시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못 피해 죽을 것이지 대단원투성이 올해 공폭 Battoric 대부상에UN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아.. 아.. 아니.. 02년 생리 만원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봉인연 어.. 이잔상 가스 가스 가스.. 돈주고 사기 좀 아까운데.. 보스 모임 투사 반사 신경짚고 팅샤랑 계산된 도박 봐야될거 같은데.. 아.. 아싸 깎아 포션이다. 깎아주세요 그래서 대단원 언제쯤 어휴 모먼스 레이더 어.. 아 돈주고 샀는데.. 쓰레기 게임 상점 주인 아 저걸 사네 했을듯 와.. 이걸 사네 킥킥킥 깎아.. 소리도 안나고 제접이 나야겠다.. 제..접 제..접 불.. 불이 보안? 태태전 정들겠네.. 정들겠네.. 다음 턴부터 때리면 된다.. 으아하하 으아.. 와.. 딜 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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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허접 아이씨 포션 아네 5힐 시체 폭발 나만의 작은집 노상몽이랄 것 같은데 페널티 없이 에너지를 준다고? 일단 대접 대접 찬스 제발 계산된 도박 내놔 이렇게까지 계산된 도박이 안 나올 수가 있나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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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 사면 예비 나올 듯. I think I'm gonna take you to the side of the wall. I don't know. I'm gonna take you to the side of the wall. I need to know how to hide. The rim is going to be the same way. I don't know. I can't even go through that. I can't even go through one of those. I'll try to get you to the side of the wall. 아 아 아 드레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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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저 딱 카드만 주면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건데 여우 그까짓 카드로 까미 아아아아 아 개갔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르리 소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 한 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 고개로 더욱 강해졌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신성 신성 아 저것 전투 다 끝날 때 먹어야겠다. 피 채우는 용으로 전투 전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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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상점에 신성 나와도 돈 없어서 못 사겠네. 신성, 신성사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ww... aww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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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... 쓰레기 게임... 일단 쓰레기 게임... 답은 발바... 개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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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와.. 어휴.. 힘갖는거 봐 맞방.. 위즈빛 개몽이 났나.. 천재가 났나.. 개몽이 있어야.. 아이 근데.. 개몽은.. 저걸로.. 노랭이 포션으로 어떻게 해야겠다.. 그때로 되는 것.. 하나 없구만 자.. 상대방이 도와주시기 개몽이 도와주시기 승리 공선 1 전망 도와주시기 공선 2 공선 2 공선 3 공선 3 공선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반 같이 잡혀서 맨전으로 다 못 잡는 것도 너무 짜증나네 난 왜 이러냐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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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창밥, 창밥, 창밥. 스내골 표본 보다 좋다. 쓰릉. 아니 계산된 도박이 있었으면은 치사로 주내 패는 건데. 띠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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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저열부적양초. 세상에. 점수다. 창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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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밥. 희망, 창밥, 창밥. 중에 더 Uma아방부터 구 konseeb이고aso.